1888 1888 1888 1888 1888 당분간 다른 재수자들과 격리한다 벌써 태어내도 되는 겁니까? 아직 풍대도 안 풀었는데 입안까지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서 성대도 다 타버렸대 목소리도 안 나옵니까? 그럼 당연히 그게 나오겠냐? 사람은 두 명이나 죽였는데 천벌받는 거지 천벌 따라와 임마인 일어날 날 욕디 저 베네들어! 됐. 군비도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